강석우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11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2021년 12월 말까지의 공약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것입니다. 강석우는 평가 결과 총점 90점 이상을 달성해 SA 등급이라는 최상급의 공약 이행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공약 이행 완료율이 92.1%로 전국 평균과 서울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돌아 공약 이행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반드시 주민배심원단을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약사업 자체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주민소통과 웹소통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강석우는 11년 연속 최고 등급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명품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